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가짜표를 세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무효소송이란 것은 가짜표를 세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장에 있었던 투표지들이 보관된 투표암들이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에. 그 투표함에는 진짜 투표자와 가짜 투표지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남영희 후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인천광역시에는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은 겁니다. 전산조작으로. 일단 전산조작은 사전투표 양일사의 조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미리 준비된 위조투표를 투입했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맞추었을 겁니다. 그런데 투입하는 과정에 좀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좀 많이 투입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거인 수보다 사전투표자 수가 많아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한 그런 선거구가 전국의 한 30% 정도 해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 이름 잘 세가 집어넣더라도 한두 장이 여러분들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남영희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제 법원이 몇 월 며칠까지 투표함을 제출하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선관위에서 자신이 있으면 그대로 가져가겠지만 별로 자신이 없을 겁니다. 왜? 쑤셔 넣는데도 잘 안 맞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처럼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할 가능성도 있죠. 그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가짜표하고 진짜표를 다 빼내가지고 다 파쇄해서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인쇄소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그대로 그냥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그러면 통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020년 4.15 총선에 6번의 재검표가 있었던 겁니다. 6번의 재검표에서 여러분들 대법원 직원들이나 부장판사들이 동원돼가지고 샀던 것은 딴 게 아니고 그냥 가짜표인 겁니다. 다 통과를 한. 그러니까 선거 무효소송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 선거 무효소송을 가지고 밝혀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에 무슨 배춘잎 투표자가 나오고 상하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자가 나오고 본드가 붙은 투표가 나오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대법관들이 전부 다 그걸 다 덮을 거니까. 선거 무효소송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월 10일 총선에 실상을 전하고 그다음에 선거 무효소송 같은 걸 앞으로 다룰 그런 의향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귀한 시간들을 그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데 이러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맺고 끊는 게 분명하게 이러면서 정하는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은 그냥 위족도 세는 거다. 그래서 앞에서 대안을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사전투표소 단위에서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할 수 있어야 되고 전산 조작 이후에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없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실천이 돼야 되고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윤 정부에서 전혀 힘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뭔가 하니까 그냥 좀 이렇게 적나라 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부정선거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냥 직무유기 서중돈도 아니고 반역적 직무유기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우리 윤 대통령께서 앞으로 시간이 되시면 뭔가를 하실 겁니다. 천만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믿는 분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사람을 보면 사람의 첫 단추를 보거나 그냥 첫 걸음을 보게 되면 그 양반이 어떤 인간이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2년 동안 안 한 것을 지금 와서 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2년 동안 여러분 안 하면서 자기 여러분들 책임하여 치러진 4번의 공직선거가 다 부정선거가 만났는데 지금 여러분들 대호각성에서 선거 부정을 수사하겠다 안 하겠죠. 실제 사전투표자수만 확인하면 끝나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전투표자수는 5월 9일이면 다 점검 물이 삭제가 됩니다. 사전투표소 사전투표자의 신분증 이미지 파일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4.15 총선 때 다 위조된 것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악질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10년 동안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정선거를 지배 엘리트에 다 깔아뭉기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 새끼들하고 다 같이 사는 나라에 선거 부정이 고차가 되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나라의 이름들의 지도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무효소송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위조표를 세는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위조표라도 세면 좀 안 낫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2020년 4.15 총선의 학습효과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재금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죠. 왜 그때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선거 무효소송이란 것은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냥 위조투표지로 그냥 카운팅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카운팅 해보니까 별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지금처럼 투표함에 있는 것은 다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함 꺼내가 여러분 다 세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